드라운 지금 타입을 타입 없어 야 집중해야지 너 뒤 앞에 떨어지면 이번엔 왜 안 들어와 총짜리를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들아 자 띠롱이 띠롱이랑 종귀랑 바꿔주고 자 들어오면서 패턴을 미리 불러가지고 시작을 하라고 괜찮아 괜찮아 지금이야 뭐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좋지 자신있게 하라고 투빙 야 민수랑 드림 스위치 된다고 몇 번 얘기해 아니 나가면서 얘기했잖아 뒤 있잖아 왜 다운을 해 얘만 다운이 될지 너네절로 뒤 있잖아 다 크잖아 너네가 드라이프하면 빅맨이 블락 나올 거 예상 돼 안 돼 되지? 아니 영리하게 해줘 이제 영리하게 일단 경민이가 스킬 맞고 올라가서 2대 오케이 나 다시 설명해줘야 돼 빨리 네 오케이 전에 들어봤습니다 네 볼을 일단 빅맨한테 자 괜찮아 괜찮아 원정기 드라이프 1등 1패 했으면 됐어 다음 쪽이 잡으면 됐어 알겠지? 자 정기리고 1, 2차전 지났어 알겠어? 원정기 드라이프 1, 2차전 지났어 어? 기본적인 거 없다 해야 된다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예 내가 그렇게 했어야 돼 미안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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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보는 거야 요거 지금 집을 떠나 어? 소이 지퍼해 봐 소이 지퍼 원정기 드리고 처음에 그냥 붙은 거 무리에 던져야 해서 스위치 만들어서 다운데로 둘러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빠져서 포스로로 놀러가 탑에서 슬라이스 한 번에 두 번째 트랙이라고 그래서 그거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해 지켜주건 지켜줘야지 다시 한번 해 nea형 pride 캐기 gender 시장 미술back 바로 앞 выступ 사이드 약간 제 니 책임 아니야 니가 너도 니 책임 아니야 너도 내 책임 아니야 신의 자음은 동섭이 동섭이요? 롤링해서 백도하는거 너 여기 있어 그냥 현호야 수비 다 안되는건 지금 몸이 안되서 그러니깐 괜찮아 대신 식감 자꾸 끝내자 식감 현호 괜찮아 오늘 게임만 있는게 아니야 이 안에 니가 해야 돼 안해야 돼 정해놔 괜찮아 정해놔 괜찮아 안 들어갔어 뭐하라고 그랬어 다시 들어가서 2번 잡으면 되잖아 열심히 했을 때 작년같은 일이 일어나고 자기가 뭘 해야 될 줄 알고 공부했다고 근데 지금 디펜스면 디펜스 자존심을 시켜 자존심을 지켜 했지 않아? 걔가 뭔데 걔를 쫓아가 얘가 쫓아오는데 그런데 이 사람한테 걸린거 아니야 지금 너 뭐해야돼 잘할라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해 구경기 선수가 하고 니콜 선수가 안됐네요 못 본건 못 본거야 현민이 저 꼭 나갈때 그 상영은 예상은하고 봐주고 그라면 순행하란 말이야 저 어디 보는거야? 이런게 승인이 되는거야 2몇 데임 디펜스, 노 트랩스 원 스텝백 체크팩 체크팩 알았지? 이 선거번부터 기억이 들어보시죠 니 지금 현상태를 얘기를 해줘야지 괜찮아? 널 더 뛰어 원샷 원샷으로 해버리라고 우리한테 쳐서 니가 쏠라고 우리가 10점 치고 있다고만 생각해 알겠어 어차피 우리가 잘못된거야 급하게 한다고 될거 아니잖아 저 정식을 끝까지 해 야 내 일 없어 들어야 전에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급해지지 말라고 오늘 한 경기 하는거 아니야 야 농구 성질대로 안된다니까 개끼부리도 알라고 했지 내가 용병이야 인마 국내엠은 이해를 해 뭐라고 있어 수답샷소라고 했지 내가 그랬잖아 배짱하고 배짱하고 틀리다고 야 잘 봐 이거 일로와 일로와 세컨킹이라고 세컨 세컨 없으면 알아 쭉 갔다가 잠깐만 다시 나와 트리트포인트 정도 봐 지금한테 알지 가지고 가지고 돌고 창동에 트리트포인트 봐 안 들어와서 오니까 자신있게 너랑 나오는 것도 없어 정연아 자신도 못 끄면 안 돼 안 들어갈 수 있어 뭐 하라고 그랬어 다시 뛰어 들어가서 리바운전으로 지금 우리 타워나 있단 말이야 타워를 이용을 해야지 우리 농구를 하고 끝내야 된다 앞으로 게임이 많으니까 마무리 잘해 아무리 콜이 안좋다고 해도 우리가 할거는 게임을 지더라도 해야돼 콜 안좋다고 포기하는거야 위험한 원유가 쉽게 비교 그렇죠 자 이제 꽤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우삼명이 뭐 지금 뭐 얘 들어갔는데 얘 들어갔다가 뭐해 집중해야돼 어? 어? 야 잘못된 부분들 계속 나오면 안 돼 요즘에 자주 나와 고집이야 고집 안 되는 거 자꾸만 뭐라 하려고 그래 고집이야 고집 뭐 할거야 다이버튼 할게 다이버튼을 할 때 돌아오서 안 되는 거는 반대로 그냥 돌려버리라고 만약에 못 두면 어? 승인 집중해서 해 왜 백두화를 먹는거야 왜 왜 왜 왜 여기가 돼 왜 왜 경찰에서 해 점수만 이기고 있으면 따뜻하지 말아 야 그렇게 자신 없어? 공격하란 말이야 네 아니 40분 내내 예운자만 할거야 지금 타이밍을 퀵으로 와서 하란 말이야 인마 네 괜찮아 어? 근데 니 방은 만세 부르냐 대한독님 만세야 어 야 전현우 전현우 이런건 해줘 스미가 니가 아무리 못해도 리바 뺏겼어 그러면 안타까워서 파울이라도 싸이다 줘야돼 안줘야돼 안줘야돼 내 공격을 내 공격을 지친 위치해 지친 위치 지금 지가 얕한데 딴 다운 거 없어 해 저거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해 어 근데 움직여서 체스 정확히 알았지? 어 자 2점이라도 넣어야 돼 다시 체스 해 체스 체스 지금 수고하자 배로 무리 잠시 10초 남아 10초 남아 수고하잖아 내 공격이 영국이 나는 공협이가 잡으면 방향이 아 뒷공격 이리오 픽습니다 강철이도同 너무 안다니까 내가 경제해주고 싶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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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 자신의rib 경